새만금 초입 이제 들어섰습니다. 새만금에 오니까 양쪽 양면이 다 바다라 양면이 바다가 아니고 막아서 아니 이렇게 차들이 없는데 오늘 뭔 일이지? 여기 무슨 행사처럼 가네? 양면이 바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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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양면이 eine 양면이 바다. 여기는 해 뜨는데 해돌지. 해돌지는 여기서 하고 바로 이 창길 건너, 봐봐. 여기는 해맞이 하는데... 짠! 멋있다. 결국에 뿌리가 있네? 네. 그렇죠. 아 여기 콧밥. 버스 났는데 콧밥이네. 지금 요리가 농촌에서 이는 코피아 프랑스 여기는 커피 한 분인데? 여기 고맙습니다 아입국수 어디졌어? 너무 맛있어 아이고 야채 야채 여기는 신시도에요 여기가 끝나지죠? 옛날부터 현대치고 막 자고 옆에는 누구에요? 네 아저씨는 네 아빠에요 왜 아빠였어요? 여기는 신시도 자갈.. 자갈 맛이에요 자갈? 몽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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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옛날에 저 산 넘어서 댕겼어요 기름이 끝났을 때 저거 산에 몽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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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